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h, buenas noches, que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이 un rato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잠시, 잠깐 동안이라는 뜻인데요. 한번 먼저 같이 읽어볼게요. Un rato Un rato 여러분들이 읽어주실까요? 자, 좋아요. un rato, 말 그대로 잠깐, 잠시 동안이라는 뜻으로 쓰여요. 실제 문장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먼저 보여드리고 이거 조금 응용한 또 다른 단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 읽어볼게요. Ayer hablé con Juana un rato Ayer hablé con Juana un rato Ayer hablé con Juana un rato 여러분들이 읽어볼까요? 해석하면 어제, hablé, 대화 나눴어요. con Juana, Juana 하고요. un rato 잠깐, 동안 근데 아래 보라색 글씨를 보니까 이번에는 un rato가 아니라 un buen rato죠. 원래 buen 하면 bueno잖아요. 좋은, 좋은 잠시? 이렇게 해석이 좀 이상하죠? 일단 한번 읽고 제가 해석 도와드릴게요. Ayer hablé con Juana un buen rato 한 번 더 Ayer hablé con Juana un buen rato 여러분들도 읽어주세요. 자, 여기서는요. rato가 잠깐이 아니에요. 만약에 앞에 buen rato가 붙으면 이거는 오랫동안 그러니까 제법, 제법 꽤 많이 약간 요런 느낌으로 쓰인다는 거죠. 그래서 앞선 문장은 나 정말 잠깐 동안 후아 나랑 얘기를 한 거고요. 아래에 있는 문장은 뭐 몇 시간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법 길게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다 이런 뜻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표현 rato를 가지고 살펴봤고요.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다른 표현으로 볼게요. 자, 또 만나요. Nos vemos. chao, chao.